아아 됐습니다 블레스 세상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블레스 검색 안돼요 이거 다운받는 방법이 어려워 머리가 조금 필요해 농담이고 여기 그 인터넷 창에서 그 클베 다운로드 링크 들어간 다음에 거기 링크를 복사해서 뭐뭐 애플레이어링 그 인터넷 창이 다 복사를 해 그 다음에 로그인을 블레스 거로 하고 블레스 사전 예약 아이디로 보면 돼 자 간단하게 오늘 평가할 거에 대해서 어 메모장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 거예요 적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자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잖아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첫 번째 그래픽 평가할 겁니다 그래픽 두 번째 게임의 과금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어 그 다음에 사냥터 시스템 그 다음에 투력 게임인지 아니면은 어 리니지나 카우스처럼 투력 아 리니지처럼 뭐 그냥 그런 게임인지 어 그 투력 게임인지 아니면은 비투력 게임인지 투력 월 비투력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나 게임 전체적인 뭐 완성도 버그 게임 완성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총평 총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서 한번 리뷰를 한번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청자분이 시청자분이 빌려주신 계정이라 먼저 만들 수 하셨어요 근데 저는 새로 한번 키워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보면은 아쿠아엘프 판테라 마스크 하츠비츠로 아쿠아엘프 법사구요 이거는 전사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방패 아 종족이 있고 이 종족이 세 가지 무기를 고를 수가 있네 예를 들어서 아쿠아엘프면은 검 지팡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메이스까지 어 이거 뭐 방패 비슷하겠죠 네 메이스 판테라도 마찬가지 세 가지 헬도 있고 자 저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예쁜 이 지팡이를 통해 지팡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있어요 뭐 요새 게임들은 뭐 전부 다 커마가 있죠 그쵸 다 비슷비슷한데 뭐 커마를 이걸 우와 브라보 딱 적당히 해야 돼 너무 과분해서도 안 돼 저희 여자친구 모습 만들어보라구요 저희 여자친구 이럽니다 잘 짜는거 어딨냐 이러면 이래요 붙어있어요 박에 야 이거 잘 꾸미게 해놨다 그치 자 얼굴은 이 정도로 저는 귀여운게 좋기 때문에 자 캐릭터 생성은 각감히 자 생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지만은 초반에 이렇게 퀘스트 밀어서 올라가는건 똑같습니다 카메라 시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꾸는게 없습니다 줌 인 아웃밖에 없어요 히점 딱 하나 자 일단 첫번째 그래픽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뭐 여타게임 이카루스 이카루스보다 한단계 위 트라우랑 거의 비슷합니다 보다 위 아 리니지 레볼루션보다는 한단계 위죠 자 그 다음에 사냥대 시스템은 지금 제가 또 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오늘 평가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렉이 좀 있어서 이거 메인을 계속 밀어야 되는데 보시는 분도 지금 고통스럽다 일단 샵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과금 시스템 한번 볼게요 일단 일반 상점 아르델 상점이 있는데 이 아르델이 아마 뽑긴 것 같아요 일반 상점부터 들어가 볼게 일단 패키지 메일 패키지 무조건 있구요 이건 이제 뭐 이건 이제 뭐 다 모든 게임 다 있는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골드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번씩 에어안패 이렇게 있구요 제가 봤을때는 이게 지금 화면땜에 안보이는데 이 아르델 상점이란게 아마 뽑기일 것 같아요 일반사 일반 상점과 아르델 상점이 있는데 일반 상점은 이제 패키지 구매 그 다음에 이제 뭐 골드 구매 다이아로 뭐 이런식으로 나누어있고 아르델이 각종 뽑기가 있을 것 같애 맞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양한 장신구 소환 상품이랑 얘 보시면은 카드도 있죠 카드 카드 카드가 내가 봤을 때는 뭐 있는 것 같애 뭐 완전히 뭐 뭐가 많은데 뭐 귀걸이도 있고 뭐 보석도 있고 어? 여기서 스페셜 애완견 소환이 있습니다 여기 탑승패도 있구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이거 뭐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애 잔다이아 주고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약 같은 경우도 살 수 있고 펜 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게 뭐 귀속다이아 블루다이아 레니지 레볼루션도 귀속다이아 따로 있고 블루다이아 따로 있잖아요 레드다이아 따라 있고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 이걸 뽑아 보겠습니다 일반에서 전설 애완팻 야 뽑기 이펙트는 괜찮네 여우 애완팻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팻 뽑기 게임이네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자 능력치 한번 볼게요 일단 일반팻은 이렇게 돼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오르죠 공격 300 영웅이 이렇게 돼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팻장비 효과도 있어 고유 장비 세트 효과도 있고 자 보시면은 또 팀이 있습니다 팀이 팀이 있고 이렇게 뭐 지원 쪽에 넣고 뭐 이런 소환대기로 넣는 것 같애 그 다음에 합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5개로 합성하는데 3개를 넣어도 아마 합성이 될거야 이거 근데 확률이 뭐 32%고 4개를 넣으면 한 40% 5개 넣으면 50% 뭐 요런식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죠 변화는 뭐야 똑같네 블레이드 레볼루션이랑 동일 등급 팻을 좋은게 안나오면 돌릴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우가 나왔어요 근데 여우가 최대 HP가 4000 부착으로 구데기잖아 공격격 공격격팬스 가지고싶어 이거를 돌리는거야 돈주고 앵무새 뽑으려고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호신 뭐야 아 자 그러면은 지금 수호신 들어가보니까 이거 성장을 하려면은 이거를 넣어야 돼요 에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과연 구매를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구매인지 뭐 얻을 수 있는건지 아 이거는 과금 시스템 아니네 수력 시스템인데 펫 수호신 자 펫같은 경우는 과금입니다 무조건 뽑기고 수호신은 이거는 결투장이랑 요일전전 두군데에서 획득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캐릭터가 세질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어 이제 휘장이 지금 오픈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있고 고대에서도 아마 그거일거에요 랭킹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구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없어 아 거래소 여기 있다 추우오픈있다 눈이 삐꾸라세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게 또 그거에요 장비 저는 지금 장비 없는데 자 랭커분들 보시면은 장비에 소켓이 딸려 아 소켓이 있어요 소켓이 장착 보석 해가지고 막 여기에 끼울 보석을 뭐 이게 전설 아이템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아마 어 넣지 않을까 해가지고 보석 뽑기 장비는 뽑기가 없습니까? 확실히? 어 근데 게임사에서 이제 생각해서 내겠죠 이번 클베 반응 보고 저는 이제 예상만 하는거에요 예상만 장비 뽑기가 있을거다 보석 뽑기가 있을거다 장신구 뽑기가 있을거다 라고 예상만 합니다 이제 총평을 하자면은 게임 내 완성도는 아직 이거 렉 렉 좀 잡아야될거 같아 게임 완성도가 클베이라서 렉부터 잡아야돼 렉부터 다른걸 평가하기 전에 렉부터 좀 잡으세요 예 모르겠다 또 이게 또 핸드폰으로 하면 렉이 안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LDF레이를 하는 결과는 제가 LDF레이를 쓰고 있거든요 LD가 가장 렉이 없기 때문에 이거 쓰는데 렉이 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사냥이 좀 불가능해서 자 이렇게 해서 총 6단계 5개를 이제 평가해봤고 첫번째 그래픽 같은 경우는 이제 트라 이카루스보다 1단계 위 리니 레볼루션보다 1단계 위입니다 확실히 늦게 나온 게임이고 조금 개발해가지고 과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야 뭐 다른 말 필요없어요 다른 게임이랑 똑같아요 예 거래수 유무 같은 경우는 추우 오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추우 오픈이 있어요 오픈되면은 이게 유료제화인지 무료제화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게임사 측에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력 비투력 시스템 이거는 지금 투력 시스템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보를 보시면은 전투력 게임입니다 전투력 장비를 하나 이렇게 벗으면은 투력이 내려가고 이렇게 낀구면은 투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투력 시스템에는 이제 요소가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펫도 있고 수호신도 있고 뭐 장비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호신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한데 이거는 이제 사냥을 통해서만 얻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돈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어디서 얻냐고 보면은 요일 던전하고 결투장이 있어요 근데 뭐 게임 오픈하고 여기에 뭐 상점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꾸준히 게임을 해야겠죠 수호신은 이제 사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수호신을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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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투력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펫이에요 이 펫 시스템이 다른 게임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일단 네이언펫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뽑기에요 전부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 네 합성 다섯 개가 있는데 세 개까지 세 개 넣으면 아마 합성 될 거고 네 개면 확률 올라가는 식으로 자 변환 같은 경우도 펫 대기 중인 얘들도 고효과가 상승돼 아 팀 등록 다 뽑아야돼 전설을 근데 그거는 뭐 맞으신 분들만 과금력 되시는 분들만 다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소환 대기가 걸려있고 가운데 한 개 소환하고 옆에 이제 하나 더 뽑으면은 또 능력치가 올라간답니다 보시면 펫 장비도 있어요 자 펫 시스템이 이제 아마 투력 차이가 좀 벌어질 거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펫 장비 소환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간단하게 펫 뽑기 따로 장비 뽑기 따로이기 때문에 그냥 두 개나 좋은 거 뽑아야돼 뽑기가 두 개에요 두 개 한 개처럼 보이는데 두 개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펫이 있는데 뽑기와 장비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나와봐야 알겠는데 조금 과금은 조금 심할 거 같아요 왜냐면은 펫 같은 경우가 전설까지 있기 때문에 확률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금이 심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걸 전설페 하나 뽑으려면 그래도 한 300만원은 최소 써야되지 않을까 변신 뽑기가 없는 거지 펫 뽑기가 없다고 말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가 이게 아마 또 뽑길 거야 아르델 상점에서 보석을 뽑기 할 거예요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자 캐릭터 구매 보석 패키지에서 보시면은 최고 보석 상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200다이아의 보석 상자 이렇게 뽑잖아 근데 이게 아마 한 1200다이아의 저기 옆 동네가 아르델 상점에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고요 장신구 소환도 있고요 뽑기는 총 4개 정도 되는 거 같아 장신구 보석 펫 뽑기 펫 장비 뽑기 이 재화는 아마 한 5000다이아에 10만원 11만원 하지 않을까요 그쵸 이거 4개입니다 4개 1 2 3 4 전설펜 무작위 능력치 2개 추가라고 뽑아야겠네 만약에 과학은 많이 하시면은 그 다음에 몬스터 컬렉션을 통해서 이제 사냥 보시면은 여기 사냥해가지고 컬렉션 채우면 또 능력치 올라가겠죠 타움도 있고 생활기술도 있습니다 게임 내 시스템에는 별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게임 오픈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하자면은 그래픽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그냥 다른 게임이랑 다 똑같습니다 뭐 이 게임이 뭐 각 게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잘못된 게임 잘못됐어요 각 게임은 아닌데 그냥 할만한 게임이라고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픽도 그렇고 과금 시스템도 다른 게임 있는 거 다 있어요 딱히 다른 게임이랑 달라 보이는 시스템 있습니까 탐험이랑 생활기술 이건 트라워때 있었던 시스템이죠 그쵸 다 있죠 탐험 뭐 던전 뭐 이런 거 있겠죠 필드보스 다 있습니다 뭐 갓게임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다른 방송 보니까 갓게임이라고 하시던데 갓게임은 아니고 그냥 할만한 게임 망게임은 아닐 거 같아요 지금 확실한 건 망게임은 아니다 이제 홍보가 중요하다 마케팅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게임이 요즘에 다 마케팅이 중요한 거 아시죠 게임이 좋든 나쁘든 알아야 게임을 할 거 아니야 뭐 무작정 깔 수는 없는 거예요 형들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게임인데 뭘까 렉을 좀 잡으면 좀 괜찮을 거 같아 해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글래스 클립에 진행해 봤는데요 다른 게임은 비슷합니다 이거 하시면 이거 그냥 과금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한번 즐겨보세요 괜찮은 게임일 수 있으니까 제가 평가를 이렇게 해도 막상 나와보면 갓게임일 수 있습니다 진짜 재밌고 할 거 많고 재밌는 게임일 수 있으니까 재밌게 하세요 숙지의 저 아니에요 형들 그냥 평가한 거고 만약에 제가 이게 시스템이 막 진짜 막 전부 다 과금이 덕지덕지 발려있었다 그러면 저 욕하고 껐을 거예요 그럼 5.4.0 막상 1.3.5.0 2.3.5.0 1.4.0 2.1.5.0 2.5.0 2.6.0